KBS 길환영 사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의 간부진 273명이 보직을 사퇴했고 대부분의 뉴스가 파행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물론 세월호 참사 초기 침몰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길환영 사장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내일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과연 해임이 될지 아니면 부결될지 혹은 아예 표결을 연기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 MBC 김재철 사장이 온갖 불공정 보도를 저지르고 파행적인 경영을 할 때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여러 차례 부결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재철 씨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불공정 방송을 자행했고 MBC는 오늘날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MBC를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 박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이 자신들을 한 달 수백만 원의 꽃보직에 임명해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만 충성을 한 결과입니다. 만약 KBS 이사들도 박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규란영 사장은 김재철 사장의 길로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KBS의 여당 측 이사들 중에는 학생들에게 언론 자유를 가르치는 신문방송학과 교수들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권력의 방송 통제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학문의 전당에서 갖고 온 경룡과 소신이 현실에서 이행되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